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최적화한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전자는 초대규모 AI 시스템에 최적화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반도체 솔루션에 맞게 초대규모 AI의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은 이번을 계기로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확산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